영국의 위대한 투자자 짐 슬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미래의 이익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주식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주식 성공을 이끄는 10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여러분이 기질에 맞는 투자법을 골라 그것에 집중하라. 2. 일주일에 최소한 3시간은 투자법을 공부하라. 3. 상당 기간 따로 떼어 운영할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하고 적어도 50% 이상은 항상 투자하고 있어야 한다. 4. 여러분을 도울 의지가 있는 좋은 자를 선택하라. 5. 10개에서 12개의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6. 종목 선정이 타이밍보다 중요하다. PEG가 0.75를 넘지 않는 주식을 매수하라. 7. 매수한 후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라. 8. 시장이 광기에 빠지고 PER이 말도 안되게 높아지면 매도하라. 9. 이익은 굴리고 손실은 자르라. 10. 매수를 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상당한 수익을 내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짐슬레이터님이 지은 줄루 주식투자법입니다. 짐슬레이터는 하산을 딛고 다시 큰 돈을 번 영국 투자자들이 스승이자 위대한 투자가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의 투자 성공 원칙들을 살펴볼 건데요. 1. 줄루 투자 원칙 10개명 2. 짐슬레이터의 11가지 투자 기준 3. 성공을 보장하는 PEG 투자법 4. 강세장 약세장을 판단하는 13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줄루 투자 원칙 10개명 여러분들의 투자 실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10개의 지침을 소개한다. 1. 소형성장주 투자 턴어라운드주 및 경기주 투자 셀주식 투자 자산상황 주식 투자 대표주 투자 중 여러분의 기질에 맞는 투자법을 골라 그것에 집중하라. 어떤 투자법을 택하든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여러분이 고른 주식이 여러분에게 안전마진 즉 여러분의 매우 엄격한 투자 기준에 의해 형성되는 안전요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5가지 주식 투자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소형성장주 투자와 셀주식 투자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셀주식 투자의 셀은 껍데기란 뜻이고요. 우회 상장할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주일에 최소한 3시간은 따로 떼어 여러분이 택한 투자법에 줄로 투자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협소한 여러분의 전문시장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 3시간의 대부분은 분석에 사용하고 선정한 기업의 재무제표는 늘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 여러분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성공과 실수 모두를 통해 얻은 교훈으로 자신의 투자법을 더욱 세련되게 만들고 개선해야 한다. 여기서 줄루 투자법은 저자가 만든 용어인데요. 여기서 줄루라는 단어는 아프리카의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즉 아프리카의 원주민을 공부하면 남보다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비교적 좁은 분야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기관 투자자를 상대할 때 성공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3.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재원에서 일정 금액 즉 상단 기간 따로 떼어 운영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투자에 할당하라.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이유는 일찍 서둘러 매도해야 할 압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그리고 항상 여유자금의 50에서 100% 사이 자금을 투자하고 있어야 한다. 상당한 약세가 예상될 때는 50%까지 포트폴리오 투자금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안심이 된다면 그럴 필요가 있다. 셀 기업의 경우 매우 약세 분위기일 때는 투자금이 50%는 반드시 현금화해야 한다. 4. 여러분이 목적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을 도울 의지가 있는 조언자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조언자는 소중한 동지가 될 수 있다. 5. 여러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10개에서 12개의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그리고 한 종목에 투자하는 자금은 전체 투자금의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 6. 중소형 성장주를 대상으로 한 투자법의 경우 몇 개의 우량 성장주를 찾아서 굳게 보유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6. 종목 선정이 타이밍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6. 이익 증가율 대비 PER이 낮고 따라서 PEG가 낮은 0.75를 넘지 않는 바람직하게는 0.66 이하인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PEG값은 나중에도 설명할 텐데요. 피터 린치가 소개해서 유명한 지표이고요. 계산은 PER값을 주당순이익 성장률로 나눠서 구하게 됩니다. 이 때 PER값이 단기순이익 성장률보다 낮을수록 좋습니다. 즉 매년 성장이 30%를 하고 있는 기업은 PER값이 30보다 적을 때 좋은 것입니다. 우수한 투하자본 수익률을 올리면서 많은 연금을 창출하는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을 찾아야 한다. 또 앞에서 상세히 소개한 다른 기준들도 충분히 충족시켜 적절한 안전망을 제공해 주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항상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을 순영업 현금 흐름과 비교해야 한다. 현금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이다. 따라서 투자할 때는 제일 먼저 현금을 살펴봐야 한다. 7. 한 주식을 매수한 후에는 직접 실천하는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에 대해 여러분이 가진 의문에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직접 경험하고 실천하는 전략을 세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매우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8. 시장이 광기에 빠지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의 PER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높아지면 성장주는 매도해야 한다. 소형 성장주의 경우 PE지가 1.2 수준이 되면 매도해야 한다. 그러나 매도 후에도 우수한 성장주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하면서 보다 나은 재매수 기회를 찾아야 한다. 9. 이익을 굴리는 것이 반대는 손실을 자르는 것이다. 해당 주식이 여러분의 매수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스토리가 변하면 그 주식은 매도해야 한다. 이 사진의 상당한 주식 매도 같은 다른 매도 신호들도 있다. 손절매 상황이 되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10. 턴어라운드주, 경기주, 자산상황주의 투자 목적은 보다 제한적이다. 한 기업의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것, 즉 턴어라운드주, 경기가 상승반전했다는 것, 즉 경기주, 주가가 기본자산 가치를 보다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 자산상황주를 군중이 인식하는 순간 대개의 경우 해당 주식은 여러분이 우아하게 그리고 상당한 수익을 내고 그 주식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승하게 된다. 즉 위에 세 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했다면 그 투자의 목적이 달성하면 매도를 하고 나오라고 합니다. 쉘 주식의 경우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이들은 여러 면에서 성장주와 비슷하지만 일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쉘 주식은 우수한 경영진, 금융권의 강한 지원, 적절한 유동성이 핵심 기준이다. 그래서 8에서는 소형성장주에 투자했을 때의 매도 기준을 이야기한 거고요. 10번째는 턴어라운드주, 경기주, 자산상황주, 쉘 주식에 투자할 경우의 매도 기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앞의 책 내용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좋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또 앞으로 가서 두번째 짐슬레이터의 11가지 투자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역동적인 소형성장주 투자할 때의 기준입니다. 1. 주당순이익 지난 5년 중 최소 4년은 전년 대비 증가했을 것 이 기준은 최초의 기준에서 변한 것이 없다. 일시적인 약간의 문제는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주당순이익이 연간 최소 15% 정도 꾸준히 증가하는 주식을 찾아야 한다. 꾸준히 증가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주는 빠지게 된다. 새로운 어떤 요인들로 인해 그리고 과거 이익 통계를 다소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최근 이익이 급격히 증가했다면 이보다 짧은 기간의 이익 실적도 사용할 수 있다. 2. 이익 증가율에 비해 낮은 PER 미래의 이익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된다. 이익 증가율에 비해 PER이 낮은 주식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이 돈을 투자해 획득하는 가치를 측정하는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소개할 것이다. PEG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간단히 봤죠. 3. 낙관적인 회사 최고 경영자의 말이나 발표 회사 최고 경영자가 비관적이면 이익 증가가 멈출 수도 있다는 신호다. 숨을 죽이고 그의 말과 중간 실적을 지켜봐야 한다. 4. 강한 유동성, 적은 차익금, 많은 현금 자체 자금 조달 능력을 가진 현금 창출 기업을 찾아야 한다. 자본 집약적이면서 신규 설비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혹은 더 나쁜 경우인데 훨씬 비싼 비용을 들여 기존 설비를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갈수록 더 많은 자금, 즉 자본적 지출이 필요한 기업은 피해야 한다. 물론 자본적 지출은 불가피하지만 자본적 지출을 통해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그저 현금을 소모하는 기업도 있다. 유동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그 회사의 평소 현금 잔액이 플러스인지 보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재무제표를 분석해 현금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일단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5. 경쟁의 이상적인 기업은 매년 주당순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신뢰의 기반이 되는 것은 유명한 브랜드, 특허권, 저작권, 시장 지배력 혹은 틈새 시장에서의 강력한 지위 같은 경쟁의이다. 강력한 브랜드와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표적인 기업은 코카콜라와 기네스다. 극심한 경쟁으로 이윤이 낮은 과포화 시장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업은 우리가 찾는 기업이 아니다. 여기서 핵심은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로 대체하기 어렵고 해당 산업에 신규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워야 한다는 것이다. 한 기업이 해당 산업에서 갖는 상대적인 강점을 파악하는 간편한 방법은 세전이익과 투하자본 수익률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게 높을수록 좋은 거죠. 상당히 지금 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새로운 요인 스토리가 있는 주식을 찾아야 한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생한 일이어야 한다. 예컨대 해리 굿맨의 인터내셔널 레저그룹의 파산 같은 새로운 변수가 해당 산업에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인터내셔널 레저그룹의 파산으로 레저 산업에서 주요 경쟁자가 사라짐에 따라 오너스 업로드와 에어투어스가 막대한 혜택을 입게 되었다. 이런 모든 새로운 요인들은 향후 이익이 증가할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따라서 주식을 매수할 스토리의 토대를 이루게 된다. 7. 적은 시가총액 코끼리는 빨리 달리지 않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천만 파운드에서 오천만 파운드 사이의 기업 즉 하나로 180억에서 900억 사이라고 하고요. 최대 한도는 대부분의 경우 1억 파운드 이하인 작은 기업에 우선 관심을 두어야 한다. 1억 파운드는 1800억 정도라고 합니다. 8. 시장에 비해 좋은 상대 주가 여러분이 보기에 매우 매력적인 펀더멘탈을 가진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시장에서 열악한 실적을 내기도 한다. 아직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한 어떤 문제를 다른 투자자들이 파악해서 매도에 나선 것일 수도 있다. 여러분이 거래하는 증권사는 여러분이 선택한 주식의 시장 대비 실적을 보여주는 데이터 스트림 차트를 제공한다. 해당 주식이 시장 실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대략적인 간단한 확인법으로 매수 시점에 여러분이 선택한 성장주가 지난 2년 동안 기록한 최고가에서 최대 15% 이상 하락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즉 여기서 즈음슬레이터는 적어도 시장 대비 상대 주가가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실적이 나쁘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악재가 있기 때문일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 배당 수익률 이익 증가와 함께 배당금이 증가한다면 배당 수익률은 내가 처음 제시한 4%보다 훨씬 낮을 수도 있다. 일부 기관이나 펀드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택한 주식에 기관이나 펀드가 투자하는 것이 좋다. 10. 적절한 자산 상황 역동적인 성장 국면에 있는 영국 성장주 중에서 장부가 수준이나 그 밑에서 주가가 형성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강한 자산 상황 즉 주가 대비 장부가가 높은 상황에서 위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장부가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부동산 가치는 쉽게 과대에 계산될 수 있으며 우수한 브랜드 가치가 장부에 거의 계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1. 경영진의 의미 있는 수준의 지분 보유 회사 이사진이 그들이 개인 자산과 비교했을 때 의미 있는 수준의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실제 투자된 돈의 액수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익을 추구해주는 주주지향적 경영진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단 일단 보통주 외에 경영진에게 추가 의결견이 부여되는 주식이 있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 이상적인 경우는 경영진이 회사 지분의 약 20%를 보유하고 있어서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동기는 강하지만 경영권을 완전히 방어할 수 없는 경우다. 이상의 모든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 증가율에 비해 PER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뒤에서 보겠지만 다른 여러 기준들은 가장 기본적인 이 기준을 보호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그렇죠. 지금까지 11가지 기준을 봤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투자 대가들도 강조하는 투자 기준이니까 꼭 이 기준을 체크하고 여기에 맞는 기업에 투자하시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공을 보장하는 PEG 투자법입니다. 기업의 이익은 보통주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세후 순이익을 말한다. 한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10펜스이고 PER이 10이라면 그 주식의 주가는 10펜스의 10배인 100펜스가 되고 PER이 20이면 200펜스, PER이 50이면 500펜스가 될 것이다. 연간 이익 증가율 실적과 예상 이익 증가율이 PER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PER은 미래의 성장에 여러분이 얼마나 지불하고 있으며 여러분에 앞서 다른 이들은 얼마나 지불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이야기했는데 주가는 PER 곱하기 EPS입니다. 즉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기업의 주당 순이익 즉 EPS와 이 기업에 얼마나 가치를 쳐줄지를 나타내는 PER값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익은 주가를 견인하는 엔진이다. 엔진이 망가지거나 약해지면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 그림 3-1과 그림 3-2는 지난 15년 글락소와 헨슨의 이익과 주가의 밀접한 관계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즉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는 등락이 있지만 결국에는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일치하지 않는 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주당 순이익 증가와 주가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1-2년은 몰라도 그 이상 연 30% 이상의 높은 이익 증가율을 유지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가장 좋은 주식은 보통 15-25%대의 연간 이익 증가율을 보이는 주식에서 발견된다. 지속적으로 연 20%의 이익 증가율을 기록하는 주식을 찾았다면 그 주식은 거의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주식이다. 여러분이 그 주식을 PER30에 샀다 해도 5년 내에 주당 순이익은 150% 증가할 것이며 그동안 주가의 변동이 없다면 PER은 10위로 떨어지게 된다. 사실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그런 주식의 PER은 적어도 20대 후반에 머물 것이며 그러면 여러분의 투자금은 최소 2배로 불어나 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황에서는 PER이 더 높아진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저금리 시대에 연평균 20%의 이익 증가율을 보이는 주식은 단연코 매우 매력적이며 대부분의 다른 투자수단과 차별화되는 매우 유망한 투자수단이다. 즉 개인투자자는 여러 지표가 있지만 그것을 다 사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률과 PER값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상적인 투자 대상은 주당 순위인 기이 매년 높은 비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이다. 이런 주식을 시장평균 미만의 PER에 매수할 수 있다면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보석을 발견한 것과 같다. PER이 시장평균 이상이지만 이익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적절한 주식도 희귀한 보석에 속한다. 성장주의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는 이익 증가고 둘째는 주식시장이 그 기업에 부여하는 PER이 상승이다. 종종은 PER의 변화가 이익 증가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다. 불합리한 가격을 지불하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 먼저 아래 항목들을 확인해 매수를 고려 중인 주식의 PER 수준을 비교평가할 것을 권한다. 1. 해당 기업의 과거 연도별 PER, 이는 다른 투자자들이 정상이라고 믿는 PER 수준을 보여준다. 2. 해당 산업의 평균 PER, 해당 기업의 PER이 소속 산업의 평균 이상인 경우 이 기업에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3. 전체 시장의 평균 PER, 시장 평균 PER은 또 다른 비교 지표가 된다. 여러분은 자신이 고른 회사가 평균보다 좋은 회사라는 것을 알겠지만 그 차이에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4.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평가된 주식들은 피해야 한다. 이런 주식의 경우 너무 많은 일이 잘못될 수 있으며 실제로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주가는 가히 파멸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5. 내가 제안한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주식을 체크한 후 매우 중요한 추가 지표 하나를 살펴봐야 한다. PER은 예상 이익 증가율과 비교할 수 있다. 연 15% 성장하는 기업의 PER은 분명 그리고 응당 15가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연 20% 성장하면 PER은 20이 되어야 한다. 즉 이거를 기준으로 잡으면 그 기업의 주가가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를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PER은 예상 이익 증가율로 나누면 PEG라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나온다. 즉 PEG는 주가 이익 증가율 비율이고요. 이것은 PER 나누기 예상 이익 증가율로 계산이 됩니다. 우리 목표는 PEG가 1보다 훨씬 작은 주식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나의 이런 대략적인 측정법을 가지고 분석의 첫 단계로 항상 PER을 이익 증가율과 비교해 볼 것을 권한다. PER이 이익 증가율의 4분의 3 이하여야 한다. 예상 PEG가 0.75를 넘지 않는 보다 바람직하게는 0.66 이하인 주식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익 증가율이 우리가 원하는 범위 10에서 30%의 최고 수준에 달하고 다른 모든 기준을 만족시킨다면 PEG에 좀 더 유연할 수 있다. 즉 좀 더 높은 PEG를 허용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PEG가 1인 주식도 사실 비싼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지난 50년 동안 PEG가 1인 시장지수에 투자했다면 매우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 시장에는 별 관심이 없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시장 내에서 절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주식이다. 이런 주식을 찾으면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의 가능성이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요한 안전망 하나를 갖게 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PER이 매우 높은 주식은 PER이 낮은 주식보다 훨씬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핵심 요인은 예상이 증가율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의 실적은 이미 발생한 역사지만 미래는 최선의 추정이어야 한다. 최선의 추정을 하는 데는 미래 전망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말이 연말과 연중에 모두 도움이 된다. 그의 몸짓도 중요하다. 그가 경고를 하고 있다면 매우 조심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던 배당금이 언어에 동결됐다면 그 또한 경계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가장 신뢰할 만한 추정은 아마도 미래의 이익에 대한 증권사들이 합의치, 즉 시장 컨센스일 것이다. 저도 미래를 예측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참고를 합니다. 추정치에 대한 증권사들이 합의해서 중요한 점은 그 추정치들이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실사에 기초한 경우가 많고 따라서 해당 기업의 미래의 이익 잠재력에 대해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추정치에 대한 증권사들이 합의가 이따금 실망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기쁘게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즉 항상 맞지는 않은데 자신이 추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맞을 확률이 클 것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말 혹은 그의 애널리스트나 언론의 한 말 등에 대한 언론 보도도 잘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회사 사정에 가장 잘하는 사람은 최고 경영자이기 때문에 그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기업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성장주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이익 증가율이 조금이라도 둔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은 최악의 투자에 가깝다. 최고 경영자가 덜 낙관적이거나 1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여한의 징후도 거의 분명 그 주식을 매도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된다. 그래서 항상 투자한 기업의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을 이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봉리 15% 이상의 이익 증가율의 예상 피해지는 0.75 이하 더 바람직하게는 0.66 이하인 주식을 찾고 있다. 이런 주식은 흔치 않다.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준에 딱 맞는 주식을 발견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계속 찾아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최근의 이익 증가율에 가속도가 붙은 기업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와 2에서 3년간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중이라면 5년 미만의 짧은 실적을 가진 기업도 좋다. 핵심은 여전히 역동적인 성장 국면에 있는 기업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성공을 보장하는 PEG 투자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거를 한번 적용해서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 맞게 점점 수정해가면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번째 강세장 약세장을 판단하는 13가지 방법인데요.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에 구독을 안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7만명이 코앞입니다. 자 그럼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왼쪽에는 강세장 정점을 알리는 신호 오른쪽에는 약세장 바닥을 알리는 신호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읽어보겠습니다. 강세장 정점을 알리는 신호 1. 현금은 쓰레기다. 1992년 4월 초 당시 강세장을 만들어냈던 미국의 많은 펀드 매니저들은 현금은 쓰레기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 결과 초래된 기간들의 매우 적은 현금 보유는 강세장의 정점을 알려주는 분명한 위험신호가 되었다. 약세장 바닥을 알리는 신호들 1. 현금은 왕이다입니다. 약세장 바닥에서 현금이 가능한 최선의 보유자산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따라서 기간의 현금 보유액은 보통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이것도 정말 맞는 말인게요. 증시가 폭락을 해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유튜브에서 저축에 대한 영상이 인기를 끕니다. 하지만 시장이 화랑이 돼서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에 관한 영상이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두 번째 강세장 가치를 찾기 어렵다. 전체 시장의 평균 PER은 역대 고점 수준에 근접해 있을 것이다. 평균 배당 수익률은 낮고 주가는 장부가에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내 투자법을 따르고 있다면 이미 많은 주식을 매도했을 것이고 여러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주식은 극히 적어졌을 것이다. 이것도 많은 투자대가들이 이야기하는 얘기고요. 약세장 2. 가치를 찾기 쉽다. 전체 시장의 평균 PER은 역대 저점 수준에 근접해 있을 것이다. 평균 배당 수익률도 높고 주가는 장부가에서 할인된 가격에 매매되고 있을 것이다. 1975년 1월 당시 약세장 바닥에서 FT 보통주 지수는 146으로 1954년 5월 이후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었다. 평균 PER은 4 미만이었고 배당 수익률은 13%를 넘었다. 강세장 3. 시장 주도주의 변화 제약회사는 오랫동안 인기주였고 근락소 같은 제약사들은 시장 주도주로 자리를 잡았다. 1960년대 10년 동안은 대기업 집단이 1970년대 초에는 금융 및 부동산 회사들이 1970년대 말에는 석유 회사들이 인기를 끌었다. 시장 주도주의 주요 변화는 시장 방향의 변화를 알리는 전주곡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강세장 정점에서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안전한 성장주에서 경기주로 이동해 경기주를 집중 매수하는 경향을 보인다. 약세장일 때는 오랫동안 소외됐던 업종들이 그동안 바닥을 단단히 다져왔고 마침내 살아날 신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는 이들이 다음 강세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금 및 다른 자원 관련 주식들은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소외되어 있었다. 전세계의 모든 금광 상장사들이 시가총액을 다도해도 글락스의 시가총액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아주 적은 양의 매수만으로도 금 관련 주식품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 4. 대화의 화제 강세장 정점에서는 주가가 칵테일, 만찬 모임 등에서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경우 뉴욕 택시기사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포트폴리오 내역을 밝히면서 시장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약세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매우 우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약세장에서는 누구도 주식시장에 대해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것도 너무나 맞는 말이죠. 5. 언론 보도 강세장 정점 부분에서는 언론과 TV가 주식시장 동향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보도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가격이 가치에 비해 높아 보이면 언론은 이번은 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투자자들은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는 소수의 약세장 기사들은 무시한다. 약세장 대중의 관심이 줄어든 탓에 언론과 TV 주식시장 보도도 줄어든다. 이따금 나오는 강세장 예상 기사는 그런 기사를 쓴 기자가 미친 게 분명하다는 식으로 치부되면서 무시된다. 6. 신주발행 일반적으로 강세장 정점에서는 기업 공개, 유상증자, 신주발행 등이 많이 행해진다. 질적으로 문제 있고 등급이 낮은 주식이 말이 안 되는 가격에 팔린다. 약세장 눈에 띄는 신주발행이 거의 없다. 상장에 충분한 규모의 비상장 기업을 세운 기업가들은 상장할 때 보다 높은 가격을 획득하기 위해 시장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린다. 7. 내부거래 내부자들이 매수 대비 매도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내부자들이 항상 오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들도 심리적 군중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약세장에서는 내부자의 매도 대비 매수 비율이 높은 수준에 있을 것이다. 8. 뉴스에 대한 대응 강세장이 정점에 달했다는 초기 신호 중 하나는 주가가 호재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기업 이사진이 우수한 실적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시장은 힘을 잃어가며 좋은 뉴스도 상당 부분 무시되고 주식 구매력은 거의 소진된 상태다. 약세장 약세장이 바닥을 쳤다는 초기 신호 중 하나는 주가가 악재에도 하락하지 않는 것이다. 시장은 이미 실적을 할인한 상태고 추가 매도가 나올 가능성도 매우 적은 상태다. 9. 기술적 분석 신호들 브라이언 마버는 강세장 정점에서 이따금 머리 어깨형, 이중 고점형, 삼각형, 쇠기형 패턴이 보인다고 했다. 브라이언 마버는 약세장 바닥에서 이따금 머리 어깨형, 반전 패턴, 이중 바닥형, 삼각형, 쇠기형 패턴들이 보인다고 했다. 제가 기술적 분석은 몰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 금리 강세장 정점에서는 보통 금리가 곧 오를 예정이거나 이미 오르기 시작했다. 약세장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던 금리가 곧 하락할 예정이거나 막 하락하기 시작한 상태다. 11. 통화공급 강세장의 하락전환 시점에는 전반적인 통화공급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약세장 약세장의 상승전환 시점에서는 전반적인 통화공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12. 투자자문사들이 컨센서스 투자자문사들이 컨센서스는 강세장이다. 약세장 투자자문사들이 컨센서스는 약세장이다. 그리고 13번은 강세장 정점을 나타내는 기타 지표들인데요. 1. 푸드옵션 대비 콜옵션 비율 푸드옵션 대비 콜옵션의 비율이 높을수록 금융시장 분위기는 더 투기적이다. 약세장일 때는 반대로 풀옵션 비율이 높을수록 반등 가능성이 높고요. 2. 단주 지표들 단주 투자자들은 100주 미만의 단위로 주식을 사고파는 투자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즉 여기서는 주식을 잘 모르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주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으면 시장은 조정에 들어가게 되고요. 단주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매도 중이라면 약세장 종식을 알리는 강세장 전환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3. 미결제 공매도 잔액 비율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총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율이 낮으면 강세장이 하락 전환할 것이라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약세장에서는 시장의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이 존재할 때 약세장은 매우 급격히 상승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약간의 호재만 나아도 공매도자들은 바로 공매도 환매에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미추얼펀드 1992년 초 금리 하락으로 미국 투자자들은 단기 금융 상품에서 자금을 빼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미추얼펀드에 월 7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이렇게 엄청난 자금이 시장에 들어온 결과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대중이 미몽에서 깨어나고 환매가 대량으로 시작되면 강세장은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약세장에서는 미추얼펀드 환매가 보다 정상적인 수준으로 줄어들고 미추얼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부지불식간에 플러스로 전환되기 시작하면 상당한 주가 상승의 기반이 다져진 셈이다. 약세장이 진행되면서 시장은 과매도 상태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매수한 유입대도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미추얼펀드에서 대규모 환매가 시작되면 강세장이 막을 내리고 환매가 많았다가 점점 적어지고 다시 자금이 유입되면 약세장이 끝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짐슬레이턴이 지은 줄로주식투자법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 외에도 훨씬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 쉬운 간단히 요약된 것들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개인투자자가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초보 투자자들한테는 약간 어려울 수 있고요. 주식투자를 좀 경험해 본 분들이 자신의 투자 방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읽기에 딱 좋은 책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에 소개한 여러가지 원칙들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과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